11월 9일 수요일 캡파뉴스 1월 밤부터 내린 비가 그치고 오늘은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끝난 중간선거 개표가 어젯밤부터 시작돼 현재 진행중입니다. 새벽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대로 중간선거 개표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연방 하원선거에서 한인 현직 의원 4명의 연임이 확실시됩니다. 누저지의 앤디킴 의원은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돼 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창준씨 이후 26년 만에 한인 3선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받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상원은 현재까지 박빙의 접전이 계속 중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조지아주가 오는 6일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상원 승부는 다음 달에나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크로스 후보가 캐런 에스 후보의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많은 비로 남가주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해온 남성이 LA 공항으로 입국하다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캡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인연방 하원의원 4명이 모두 다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이로써 한인사회는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3선 의원 1명과 재선 의원 3명을 갖게 됩니다. 이번 선거가 와시턴 연방의회에서 코리안 파워를 굳건하게 다지며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 한인의원들의 개표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어제 중간선거에서 한인들이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던 연방 하원의 한의 의원 예명이 모두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이미 당선이 확정돼 3선 의원 고지에 올랐고 메릴린 순자 스트리앤드 의원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캘리포니의 영김 의원과 미셸 스트리 의원도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 한의 의원 예명은 모두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한인 의원 예명이 당선이 확정되면 한인 사회는 3선 연방 하원의원에다 재선 연방 하원의원 3명을 보유하게 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코리안 파워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95% 개표 상태에서 54.9%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고 역시 민주당 메릴린 스트리앤드 의원도 워싱턴 주 10지구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56% 진행된 가운데 57% 득표를 해 43%의 득표율을 보인 공화당 키스 스웽크 공화당 후보를 제쳤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김 의원과 미셸 스틸리 의원은 개표 이후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 재선이 확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선거에 출마한 영김 의원은 개표가 50% 완료된 가운데 59.1%의 득표율로 민주당의 아시프 마모드 후보를 18.24%포인트 큰 표 차이로 앞서고 있어 당선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에서 출마한 미셸 스틸리 의원은 50%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5.3%를 득표해 제이첸 민주당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승부가 스틸리 의원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데이비드 김 후보는 역시 민주당 후보인 지미 고메즈 현직 의원과의 대결에서 6.12%포인트 밀리고 있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 의미 있는 것은 한인사회의 26년 만에 3선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한 것입니다. 누저지를 출신해 앤디킴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연방 하원 3선 의원은 초선이나 재선 의원과는 그 무게감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 동북부 한인의 연합회 이주양 회장이 앤디킴 의원의 3선 성공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26년 만에 한인 3선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한인 2세 앤디킴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 3지구 재선 의원인 앤디킴 하원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밥 힐리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앤디킴 의원은 선거에서 요트 제조 사업가 출신 공화당 밥 힐리 후보와 격돌했습니다. 개표가 95% 진행된 가운데 김 의원은 54.9%의 득표율을 얻어 44.2% 득표에 그친 밥 힐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 본선에 진출한 데다 뉴저지 3지구가 정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김 의원이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정치가 망가지는 것에 질렸다며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는 주민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 의회에 입성한 뒤 지난 2년 하원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 등을 지낸 외교안보전문가입니다. 이번 중간선거 승리로 김 의원은 1996년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3선 의원 고지에 오른 한인 정치인이 됐습니다. 카플라이스 이주향입니다. 이주향 회장님은 앞으로 캡파누스 기자로 활동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예상했던 대로 LA 시장 선거는 아직까지도 당선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판 상승세를 탔던 리카루소 후보가 현재 약 2% 정도 베스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네바 기자가 현재 개표 상황 전해드립니다. LA 시장 선거가 예상했던 대로 리카루소 후보와 캐런 베스 후보가 박뱅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카루소 후보가 베스 후보와의 격차를 점차 벌이면서 박뱅의 우위를 지키고 있어 카루소 후보의 승리가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현재 44%의 개표가 진행된 상태에서 카루소 후보는 25만 2,476표를 얻고 51.25%의 득표율로 2.5%포인트 캐런 베스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베스 후보는 24만 194표를 받고 48.75% 득표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37지구 현직 연방 하원의원으로 LA 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베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LA 시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이자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리카루소 후보의 막판 상승세의 거둘을 면치 못했습니다. 베스 후보는 어젯밤 할리우드 펠라딘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베스 후보는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와 그로우브 소유한 부동산 재벌 카루소는 이번 선거전에 1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으며 물량 공세를 펼쳐 초반 열세에서 벗어나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표가 개표되지 않는 상태여서 승자를 가리기는 아직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유승 주지사는 57.6%의 득표율로 연임이 확정됐으며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의원은 59%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갈등을 비추던 알렉스 비안 의회바 셰프 국장은 오늘 오후 3시 현재 43.22%의 득표율에 끝이며 로버트 루나 후보에게 13%포인트 이상 뒤치고 있어 폐색을 지켜가지고 있습니다. 카폰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예상 밖의 선전을 보여줬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화당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협력하겠다며 하원 선거 패배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외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원선거에서 초박빙의 접전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하원선거에서는 공화당과의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좁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게 하원 다수당 지위를 뺏기게 될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붉은 물결은 없었다며 민주당의 선전에 자위하면서도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공화당의 하원 선거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으로 확정되면 차기 하원의장의 캘리포니아 출신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확정되면 메카시 의원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현재까지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은 204석, 민주당이 187석을 차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17석 앞선 상황입니다. NBC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을 예상했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원에선 공화당이 앞서는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개표 초반 공화당이 65석이나 앞서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격차를 크게 좁힌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역전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연방 상원 선거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48석 대 49석으로 어느 당도 50석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네바다주 투표 결과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 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주위를 되찾은 것은 확실해졌지만 상원 다수당은 누가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거 전 연방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똑같은 50석에 그쳤으나 카말라 해리스 부터 냉의 타이브렉 투표권에 기대 다수당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원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35석을 놓고 두 당이 격돌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상원 선거에서 선전한 민주당은 펜실베네에서 한석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하면서 48석을 확정지은 상태이며 공화당도 48석을 확정했습니다. CNN은 오늘 오전 개표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에서 48석씩 확보했다면서 개표가 진행 중인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컨신, 조지아주 네 곳의 승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ABC, MBC,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48석, 공화당 47석으로 예측하고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컨신, 조지아의 알라스카주를 더해 모두 5개 주의 승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5개 주 가운데 네바다와 위스컨신, 알라스카는 공화당이,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민주당이 각각 앞서 있다는 상태입니다. 개표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 추세로 끝난다면 양당이 현 구도와 같이 50석씩 양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는 주법상 승자가 50%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99%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 라파엘 워넉 현 상원 의원이 49.2% 공화당의 허실 워커 후보가 4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당국은 아직 개표가 남았지만 결선 투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선 투표가 확정되면 오는 6일 상원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어제와 그제 남가주 전역에 내린 비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하루 최대 강우량을 9배 이상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과 8일 이틀간 남가주 지역에 내린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주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사이프레스 파크에는 차량 2대가 빗물에 휩쓸려갔고 샌버나디노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8일 오전 9시 50분경 강물이 불어나면서 빗물 배숙으로 6명이나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모두 노숙자들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이프레스 파크 인근에서는 차량 2대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8일 오전 7시 45분경 사이프레스 파크 지역의 워싱턴 스트릿 브릿지 인근에서 차량 2대가 LA 리버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휩쓸린 차량에는 탑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오크글렌 지역에서는 산세태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남가주 전역에 내린 많은 비로 남가주 주요 지역들의 하루 강우량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LA 공항 지역은 어제 하루 1.31인치가 내려 1998년에 1.30인치 기록이 깨졌고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샌드버그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3.62인치가 내려 2002년 기록한 0.43인치 강우량보다 9배가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젯밤 5번 프리에이 그레이프 바인 지역에 4,000피트 이상 산간 지역과 프레지어 파크에는 2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여성들을 물색해 납치와 성폭행을 일삼던 오렌지 카운티 남성이 LA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인도 여행을 갔다 돌아와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덜미가 잡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연수의 강강범이 LA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7일 당국은 LA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딥크던 보라를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라는 두 건의 강간, 사기, 협박, 납치 등의 혐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보라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최소 3명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라는 지난 9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오렌지 카운티 터스틴의 한 아파트 수영장 자쿠지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며 어바인의 한 호텔에서도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보라는 데이팅 앱에서 J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피해 여성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공항에서 체포된 보라에게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현재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보라가 기소된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137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퍼리 뉴스 전해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캡파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